로맨스 로맨스 없이는 못산다. 전세계에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겁니다. 축구에서도 로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에서 승리한다거나 약팀이 강팀을 잡아서 승리한다거나 여러 예시가 있죠. 축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작년 2-3-2-4 시즌 로맨스는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축구에 대한 로맨스도 있겠지만 먼저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벨코진 팀 34전 28승 6모로 마무리 시즌 무패 행진으로 1904년 팀 창단 이후 처음으로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였는데요. 두 번째로는 1930년 7월 30일에 창단되어 2-3-2-4 라리가에서 돌풍을 일으키더니 레알마드레이드 바르셀로나에 이어서 라리가 3위를 기록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출전 자격을 얻었는데요. 바르셀로나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로나 인구 10만명이 사는 지로나 그리고 지로나 FC를 방문하였답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계신 눈을 가요. 그럼 어머니 바닥에 관중한 공을 있고 사구라라 여기 관중에서 어휴 된다. 아 이거 말고 반대쪽 반대쪽 일로밖에 못 간다 Neden? Tajan 오, 오 늦어만더기 Ind NAS Ind sounding 정말 강 시끄러는 안돕眠 그니까 언니, 미스 요 언니, 미스 요 언니, 미스 요 언니, 미스 요 언니, 호소 밴드 Where are you from? 와, 멋지네 멋지네 헤라이 shorty and less funny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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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re my soul that you won't make less funny 자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지로나FC 홈구장 태오 왔어요 태오는 오늘 지로나FC 유니폼을 사입었습니다 저는 현장발권을 했고요 현장발권 50유로 지로나FC 와 완전 땡패시네 땡패시 아 지금 도포 땡패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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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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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기에 무려 페널티가 4번 나온 경기 물론 빌바하과 3번을 찼지만 하나는 지로나 골키퍼 가사니가의 PK의 반칙으로 인해 재PK이지만 어쨌든 3번의 PK를 막은 가사니가 따라서 2골을 막아낸 가사니가 그리고 마지막에 지로나FC에게 주어진 페널티를 지로나FC 간판 스타 스툴아니가 넣으면서 2대2 승리를 만들어낸 지로나FC 한국에서 지로나FC 컨텐츠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FC 바이킹 어때? 내 취미로 찾았다 뭔데? 건전 취미 뭔데? 내 이제 외국어 공부 취미로 알란다 어 그래 괜찮지 아랍버스? 어 예스 아랍버스 아랍머니, 유노 아랍머니? 하죽이라는게 구역이 까지 잘 늘어나지 않아 아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다리가 아찔이네 여기는 왕자의 게임 촬영 왕자의 게임 촬영지 대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로나 대성당 여기는 지로나의 로컬 거리입니다. 저기 태오가 있네요 vamos vamos 지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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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